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될 게 꽤 많은 거 같은데 나 일단 영희랑 결혼 안 해 그냥 어른들끼리 정해놓은 거고 어른들 눈 피해서 애초에 서로 연애하면 깨기려도냐, 커뮤니루 그래서 응? 내가 뭐 오해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있어? 아무 관심 없어 너 진짜 나랑 하고 싶은 게 뭐야? 뭐? 너의 말로 뭐 하고 싶은데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듣기도 싫다 도망가는 건 너잖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성타기 하면서 나 가지고 놀니까 재밌냐? 나도 좋아해